아레나랍니다. 샤나스 아레나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웅처럼 살아내만 칭송을 받거나 겁쟁이로 빗자면 최후를 맞이할 수 있대요. 세 가지 다른 유형의 챌린지 헌트, 무한 무기 챌린지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챔피언 사이에 두각을 나타내 엄청난 보상을 챙기십시오. 아니 근데 다시 못들어가나봐요. 아! 언니랑 놀고 싶은데. 어? 아 네. 할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또 뭐야? 새로운 퀘스트인가 봐. 아니 아니 언니가 너무 당당해서 약간 이제 겨울 내 가슴을 봐도 내 나이밖에 안 돼 보인데 말하는게 너무 공격적이야 언니 말하는게 너무 공격적이야 언니 말하는게 너무 공격적이야 언니 매력적인데?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저도 한순간에 빠져버릴 뻔했습니다 총기를 좀 사봅시다 아무것도 안사긴 좀 뭐하고 돈이 쌓이고 있어 왜 이렇게 쌓이고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걸 사겠습니다 일단 활을 활을 차고 활 지금 차고 있나? 차고 있네 활을 차고 있고 RPG RPG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 저격총을 다시 갖고 갈게요 피해가 높은걸로 이거랑 이거랑 뭉쳐야지? 저는 따발총은 별로 안 좋은거 같네요 역시 따발총은 내 취향이 아니야 휴대무기 이쪽에 사건은 뭐 어차피 근접도 안할건 상관없고 플레이어건은 뭐지? 플레이어건은 뭐지? 그래서 저는 그냥 하이눈이나 하죠 짠 야간조증기 우후 일단 장착했어 여기에도 못해나? 이건 안되지 여긴 되네요 이것도 사자 소음기 좋아 고베어스코프 확장탄창 야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찰수가 있군요 아 공격적으로 말하는 언니를 좋아하는게 아니라 언니가 너무 당당하잖아 좋아 공산땅 코스터를 치워버리자 공산땅이 싫어요 어? 누가 또 우전을 해왔어요 내가 니네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자 또다시 나를 찾아오래 오마이갓 자 또다시 찾아오랍니다 자기를 자 여기야 레지의 미션이 또 있나봐 여긴 또 뭘까 샤나스 지금 있는게 여긴데 다시 못들어가나? 언니 보고싶은데 언니 안들여보내주나요? 하하하하하하 그냥 보게되네 자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없는 모양이야 한번 이동해볼까 이쪽으로? 아 언니한테 한 대 맞을 것 같다고? 이건 어디지? 아 그냥 뒤쪽이었네 Holy shit 귓방맹이 맞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귓방맹이 맞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자 일단 여기로 아 여기로 가지고 여기? 여기? 아무튼 여기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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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오토바이 아니 오토바이가 아니라 헬기 없나? 얘네들은 왜 또 죽어있지 여기서? 내려갑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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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단 내려가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요 오 oceans 어떻게 죽었을까? 아니 왜 죽었지? 얘가 좀 안가는군 설마 저 언니가 때려서 죽인건가? 되게 위험한데 언니한테 대들면 안되겠네 자 위에 차가 있네 위에 차가 있어요 일단 위로 올라가보자 그렇지만 미끄러집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아까 내가 타고 온 차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타고 온 차일 수도 있어요 미끄러져서 내려가죠 정말 좋지 않아 넘나 좋지 않은거 자 또 페이건 미니가 오 오 오 왔다 야 누가 여기 내가 공을 집어넣은거야 와 와와 이거 뭐야 야 우리편 완전 박살이 났는데 자 아무튼 두구두구 있으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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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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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린 두구두구가 있으니까 자 이거 타고 갈까 계속 조금두구두구두구두구 음엑 으으으으하하하하하하하 으흐으... 은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 으흐흐핳핰핰핰핰핰핰하 그..두구두구두구 마 이런 소리가 아니 완전 장난아이네 방금전에 봤죠? 이것도 너프 해보시지 않습니까 저건 아까 제가 얘네들한테 당했지? 야 우리 엄마 집인데 감히 어? 자 얘네들 또 만나러 왔어요 너네 죽었어 똥침이다 너희들끼리와 동물과의 흐름이 직원을 받았으나 그리고 요기야 아직 닦아들끼리 들리는 못한거 너희들끼리 왜 안 박으러 우리에게 미치겠지 당신이 다 죽여있는 국내에 당신이 너라 이 사람을 죽여있는 놈 당신이 우리는 다시 인사로 돌아가고 인디아 이 인사과의 인사과의 뼈 뼈 뼈 뼈 너무 많은 뼈 10愚루 지금 유튜브에 있는 수술이 아니야? 진짜?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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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부탁해 주세. 우리는 우릴 좋아하지 못해, 여는 사람을 정확하게 굳어낸다. 우리는, 네네, 우리는 우릴 적은 선택을 때리워주지 않잖아. 그냥, 한국으로,edes, 우리는 그 외계인다. 우리 미래 우리 차이네. 내가 내 사진을쩍한거지. 하지만, 나는... 우리를 그때나게 했었지. 우리를 더 약해 가라고 했었지. 알고 있지. 내가 너무나 자리가 빼를 줄 수 있을 이유는. 니.. 6040 6040 4060 37 jak 이제 사람으로만 그렇다면 너가 stayingqual 어떻게 되는지 Ich me准가 Oh very impressed I got this tackle With his fighting He got this kit He got this I would say more 300 Holy Shade 고생하셨습니다 I want you out of my house I've taken it back I'm taking it back If you ever We shoot Donald together It's Yogi Smoke? Leave 그래 2분정도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낼다 좀 미쳤어 근데 먼저 진짜 약쟁이다 약쟁이인데 되게 웃겨 그들은 눈이... 장난 아니네요 그죠? 그죠? 짧은 버전이잖아? 맞습니다. 그 버전으로 돌아다녀 구구가 우리에게 말했을 때, 그 버전으로 돌아다녀 그 버전으로 돌아다녀 이 버전으로 미스티컬 탕카가 이 벽에 붙어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버전이 무엇일까요? 그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돌아다녀 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도록 오기즈들이 우리의 버전으로 구매했다 그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그 버전으로 돌아다녀 그니까 조각낸 그림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네 이놈들 말하는 거 봐라 자, 결국에는 또 쫓겨나버렸네 자, 수호자의 도착 또 쫓겨났네요 이거 엄마의 집 아니겠습니까? 우린 엄마의 집에 와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몰아내고 싶은데 몰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일단 이동해보자고 여기에 뭐가 있을지 야, 그래도 하늘로 가니까 되게 편해 되게 편해, 너무 편해가지고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하하하하 내려갈까요 걸어다니는 거보다 훨씬 낫지 차타고 다니면 직선으로 못 가니까 뭐, 차타고 다니면 괜찮긴 하죠 제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요 제가 원래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설명해야 되죠 보면 모릅니까? 베스트 드라이버인거 베스트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endured 여기다가 좀 채워놓고 저 녀석들을 저격으로 좀 잡아야 될것 같은 느낌? 웜폭하고 아니구요 내가 언제 못 포켓탔다 그래 야 이거 소음기가 있는 저격총이라고 몰래 몰래 딸 수가 있죠 잘 봐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어디서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리는거지 똥기라서 안들림 얘 왜 이렇게 움직여 짜장나게 상대 오 뭐야 언제 봤어 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크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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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홀리샛 좋아, 넌 죽었어 어, 안 죽었어 나 분명 헤드를 꽂았는데 헤드에 분명히 제대로 박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 이제 권총을 쓸 시간이야 아, 진짜 방금 봤죠? 헤드 정확히 꽂은거 보지 않습니까? 어, 이건 뭐함이라고 뭐야 뭐야 방금 전에 누가 날 본거 같은데 자, 일단 뭔가를 발견했어 여기는 아이템에만큼요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을까? 이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암튼 암튼 아, 되게 무섭다 저거 있을 것 같아 어머, 뭐야 오, 이 불쌍은 뭐지? 아, 너무 어둡지만 올라가지 않을 순 없겠죠 올라가지 않을 순 없겠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올라갑니다 열심히 와우 야, 분명히,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여기 오라고 했겠지만 저기로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걸 것도 없는데 아, 여기 있군요 너무나 껌껌해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오, 리셋 얼마나 이 길이 무너지지 않겠지 지동가요 오, 덥다 찢어진 부분 중에 한 군데를 얻은 것 같아 찢어진 부분 중에 한 군데를 얻은 것 같아 뭐야, 취하나? 야, 갑자기 기모찌하면 어떡해 야,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템은 못 먹었어요 와우, 어떻게 해? 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지? 야, 다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건가? 오우 왜 다른 사람의 기억을 보고 있는 건가? 설마 뛰어든다는 건 아니겠지? 아, 조작이 되네 내가 뛰어댄다는 소리 아냐 와우, 홀리셋 일단 뛰어 으아, 번지 점프 aide 오오오오오 오오오 죽었어 아니 하늘이 누워지고 있어 어푸 어푸 이게 뭐지단가 이거 회상하는거지? 회상이 아니라 벽을 보는거지 환각을 보는거지 여긴 낙원인것인가 자 여긴 낙원인것인가 오오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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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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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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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르르르 아울리쉣 아울리쉣 이게 뭐야 우르르르 오랑이에서 접근하면 죽겠지 내가 어머 죽었어 아..미안해.. 아 호랑이.. 죽었어요.. 자 이제 칼을 얻었습니다. 득템 득템 득템했어 득템 득템잼 괴물이 있는 것 같아 자 호랑이는 자신의 고향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 발바닥 귀엽다고? 어 뭐야 오 괴물 괴물! 자 괴물이 있었어 샤아악 하면서 도망갔는데 아 눈부셔요 어! 호랑이가 도와줬군 호랑이 힘이 솟아나요 호랑아 고마워 설마 이거 타나? 자 샹그릴라의 호랑이래요 적을 겨냥하고 아로를 눌러 표적을 설정하래요 그럼 공격을 한대 자 호랑이는 적을 감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답니다 친구야 죽었나봐 오 간다 간다 우아우아 호랑이가 아사시노 흐헤헤헤헤헤헤 야 이거 뭐야 호랑이가 아사시노 대신해주고 있어 왕 넘나 좋은 곳 귀여운 호랑이 동류가 생겼어요 어라?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어 호랑이 친구 아 호랑이 친구 피가 차네 우리 호랑이 친구 죽었나? 아 쿨타임이네 쿨타임 쿨타임이 있어 여기 너무 많잖아 난 공격도 못하는데 호랑이 쿨타임이 아직 안찼기때문에 아사시노 할 수 있겠지? 아사시노 아사시노 오우와 얘 너무 무섭게 생겼다 아사시노 하기 싫어졌어 어 얘들 너무 무섭게 생겼어 악마들 당연히 악마니까 무섭게 생겼겠지만 스탕스탕님 안녕하세요 스탕스탕님 저기도 도님들이 있군 근데 이거 어떻게 잡냐 너무 아사시노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이 녀석 잡고 아사시노하고 호랑이로 아사시노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 미션의 관건이구만 호랑아 숨어라 아사시노 야 이거 원거리 아사시노잖아 아사시노 아 벌써 가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사시노 이거 호사시노 아닙니까 호사시노 와우 간다 호사시노 가 호사시노 왜 안가 호사시노 호사시노 아무래도 주인공이 폭맞은거야 기모찌 기모찌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둥절 하시비롭고 지금 기모찌하는 상황이라 그래 약 먹었어 약 아 아 비둘기님 어디 갔다 온거야 어 그렇군요 으으으우우 비둘기 먹자 요어쓝 호랑이장 자 자 이제부터는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웃 자 호사신호를 또 해야겠군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후라이 쿨타임이 다 되기 때문에 와우 간다 호사신호 야 이거 너무 야 호랑이 친구 너무 좋아 콤프루스토 먹고 온 것 같아 나 지금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안 돼 친구야 싸우자 으헤회헤헤헤 오와 너무 아픈 것 괜찮습니다 죽기 않아요 이 죽었음 여기 자 18 이거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야 돼 암흠틴 이걸 돌려 보자 뺑괴들ل 이건 왜 들어가지, 이해가 안 가는거야 지금 뽕 맞고 있어서 그래 ape moshi 어디서 나를 보고 있긴하지만 저는 쌩가고 가겠습니다 뭐 악마들이 샹그릴라인가에 왔대 나도 잘 몰라요 아니 아까 이상한 그림을 보더니 주인공이 지금 기모찌 맞았어 아 기모찌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에이제이 게일이 아까 코끼리 한번 보여주고 아 호랑이로 분산을 한 다음에 난 뒤에서 호사신호 하라는 거지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았다 일단 이 녀석을 앗사신호하고 조심해야 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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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사신호 으흐흐흐흐흐 정말 쿨타임이 끝났다 고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아 큰일났어 호사신호에 약발이 떨어졌군요 아 주인공이 바뀐게 아니라 주인공이 바뀐게 아니라 지금 주인공 AJ가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회상이 회상이 회상인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나 걸린건가 뭐야 나 걸린건가 호사신호를 좀 해가지고 애들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되는데 여기 등치 큰 애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단 말이지 아우 깜짝이야 호사신호 간다 호사신호 호사신호 흐흐흐흐 좋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호사신호 오우 얘네 뭐야 진짜 호랑아 빨리 와 얘네 왜 이렇게 옹기전기 모여있지? 아우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옹기전기 모여있어서 뭘 할 수가 없어 호 리셋 호랑이는 쿨타임 되면 다시 옵니다 죽었죠? 왼쪽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여기 귀여운 고양이 마크 있지 않습니까? 응 아 그래서 기모지 하는거지? 오 깜짝이야 플러스 어떡하지? 도망가자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오오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아 ISA 신호 어 빨리 빨리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오훏 реш 아무튼 기모지하는데 여러분 앙 기모지이 주인공이 기모지상태라서 그래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모지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 안 잡으면 될거 같은데 저기로 올라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 잡을 필요가 없었군요 자, 어리적 아버지께서 상그라일라 종이가 하나 이야기 들려주셨대 그 종은 이 땅의 악을 제거한다고 했죠 오오오오오 오! 깜짝이야! 아, 종이구나 어우, 나 괴물인줄 알았어 종이 아니라 족수괴물인줄 알았어요 오! 달랑달랑 두랄괴물 오오오, 얘네 뭐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종 치니까 다 없어지네 종 치니까 다 없어졌어 무서운 녀석이군 자, 환각이 끝났나요? 자, 기모치 상태 풀렸습니다 에이제이가 일은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호랑인 호사시노 호사시노가 전부 다 잡아줬어요 전 아무게 없습니다 역시 아, 여기 그림을 하나 둘, 한 다섯개, 여섯개 정도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프레임에 이렇게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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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어요 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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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걸 다 가져가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치? 아니 마리오 하나를 갖다 달라더니 자 이제 이 집은 제꺼네요 빠잉 아 약쟁이님이 비둘기님이었구만 아 그렇구나 어제처럼 막 스포일러 그러면 강퇴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건 트위치에도 열려있습니다 아닌가? 똑같은데? 야 근데 여기 어디로 가야되죠? 여기도 천장 있는거 같은데 2층인가? 3층인가? 바깥층인가? 자 업그레이드는 잠깐 없는데 여기 없나봐 밖에 있나봐 아 이 아저씨군요 아 이 아저씨군요 이게 뭐야? 아 집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아 교육소 어 업그레이드 컴프렛 짜잔 와 이 집 이제 내꺼가 되는거네 와우 자 수도꼭지는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아 비엉 와우 아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 이따가 사면 되지 뭐 자 한 번 더 왜 간 업그레이드 좀 멋있게 만들자 돈은 많으니까 와우 멋있어졌어 나무장식 성소 자이로콥터 돈 많으니까 와우 멋있어진거에요 자 자 들어온걸 치웠나봐 돈은 더 모을 수 있으니까 밀주도구 실내등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일단은 이거 먼저 와우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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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탕님 뭐라구요? 이게 뭔소리야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씩 얻을 수 있는거구나 얘는 뭐로 만들어낼 수 있죠? 방탄복 응 방탄복 입으면은 나도 방탄이 되는건가? 뭐 그런 느낌이야 와우 집이 삐까뻔척해졌어 Holy shit 아닌가 아닌가? 똑같은가? 똑같은거 같기도 하고 아 있다 짜잔 당당하게 팝시다 뿅 자 그래서 전부 필요없죠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학r 예 reflect 이렇게 자면은 오우 처음줘봐 와우 Holy shit 자 그래서 팔 overseas 없대요.